난 나중에 데뷔하면 우리 팬카페에 직접 쓴 감사의 편지를 올리고 직접 쓴 편지? 직접 만든 조그만 선물들을 팬들에게 돌리고 직접 만든 선물들? 그리고 팬들이랑 해외여행을 떠나는 거야! 어때? 멋진 생각이지? 나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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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팬부터 만들자! 샤이닉스타 4화! 서프라이즈! 나에게도 팬이! 나라의 첫 번째 팬을 기대해주세요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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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